오 회장님 죽음, 그 난초와 관계 없어요. 한 번이라도 화를 내봐요. 내가 본부장님한테 화내고 있는 거 안 보여요? 앞으론 정말 목숨이 위험할 거야. 오래전에 내가 문을 잠그고 아침방. 그 난초를 받으면 그 사람들 모임에 가입시켜준댔어. 그러고 보니 문이 없어. 왜 저한테 사람 붙이셨습니까? 신뢰하지 못하겠단 건가요? 나 싱가포르에 700억이 있어. 이내 데리고 나랑 같이 싱가포르에 가자. 그러다 당신들도 죽어. 오엔주 씨, 처리해줘.